봄투데이 헤비치 공방 제품의 클래시 타입 가죽 케이스입니다. 제품 안쪽에는 제품을 소개하는 설명서가 들어있고요. 가죽 케이스 색상은 카멜 색상입니다. 제품 안쪽에는 이태리에서 직수입된 가죽 인증서가 들어있고요.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포켓이 총 5개가 되어있습니다. 안쪽을 보시면 간단하게 지폐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되어있고요. 제품은 파우치 형태로서 간단하게 핸드폰을 넣으시면 됩니다. 가죽 원단은 베지터블 가죽 케이스로서 이태리에서 직수입된 천연 소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. 이태리에서 직수입된 천연 소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. 적 Um한 사항을 만드신 рек이 되었습니다.